지민성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생의 회원인데요.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선 받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평소가 배우로 인식하는 사람인데 엑셀의 가수로서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다면 엑셀의 여러분들에게 이 연령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르식 한 명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기뻐하세요. 감사합니다. 엑셀의 롱돈상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한식에 대한 한식을 덧붙겠습니다. 네. 일단 인식상 덧붙여서 엑셀의 롱돈상 엑셀의 롱돈상 오늘도 많이 웃었나요? 엑셀의 롱돈상 엑셀의 롱돈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조경 씨는 진정한 연극인 것 같습니다.